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짐 싸서 부모집을 나가는 것이 당연했던 미국조차 이런 불문일이 깨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도 자녀에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20대까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 연령대의 성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 44%가 등록금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고 있고 언제부터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녀들의 가장 많은 수가 25세에서 28세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18살이면 재정적으로 독립하던 미국 청소년들이 이제는 10년 뒤로 미뤄진 28살 정도를 독립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시기를 지금에서 한 10년 뒤로 미룬다면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드네요. 다 큰 자식 뒷바라지에 지쳐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 넣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가 일러주는 조언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 넣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능력만 되면 야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자신들의 갈 길이 급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큰 자식 도와주느라 노후준비자금을 야금야금 쓰고 있으니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 문제는 부모 세대를 노후빈곤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다 큰 자식들까지 연세적으로 함께 가난으로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 놓지 않기 위해 새겨야 할 것들 첫 번째, 부모 탓이 아니다. 70대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집 한 채 번듯하게 사주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해주지 못하니 미안하다는 댓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연세에 비춰보자면 50대에 들어섰거나 못돼도 40대 중반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식이 이 나이에 이르도록 부모가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안 된 일입니다. 그 나이에 집을 사고 못 사는 것은 이제 온전히 자식의 문제이지 70대 어머니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괜한 부채감에 시달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식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미안하고 후회가 없지는 않겠지만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해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다 커서 독립했다면 그건 자식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넣지 않기 위해 새겨야 할 것들 두 번째, 자식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다 큰 자식을 바라보는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적 대여 살 때 그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사랑스럽죠. 하긴 그때 모습을 기억해서 자식을 계속 이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등은 물론이고 자기 방 청소조차 부모가 해주기도 합니다. 아유, 그 어린 것들이 뭘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다 부모가 챙겨줘야죠. 그쵸? 그쵸? 하루빨리 거둬들여야 합니다. 지금 자식이 편하고 좋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넣지 않기 위해 새겨야 할 것들 세 번째, 부모가 희생하지 마라.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이지만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부 중심의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유별난 자식 사랑으로 자식제일주의, 자식 최우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가정이고 또 한국 부모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 다 커서도 더구나 결혼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일구어서도 당연히 해주고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부모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정, 부모의 일정은 자신들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손쉽게 부릴 수 있으니까 또 부르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올 테니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자식이 불편해지고 고생하게 된다 해도 부부를 위한 선택을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주변부로 밀려났던 부부 중심의 생활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살아도 됩니다. 자식들 다 컸잖아요. 자식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넣지 않기 위해 세게 할 것들 네 번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라 자식 일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다 큰 자식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여유도 없이 언제나 앞에 나서서 콩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를 해댑니다. 자식들이 괜히 힘쓰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부모들이 곁에서 계속 답을 줄여들면 자식들은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또 언제고 이런 부모와 크게 한 판 부딪히죠.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부모만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해지거든요. 자식들 바보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답을 알려줘서 부모식으로 해결하게 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버릇해야 합니다. 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그러면 너의 계획은 뭔데? 묻고 또 물어서 자식이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자고요. 자식 뒷바라지에 뼈를 갈아넣지 않기 위해 새겨야 할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식들의 실수를 용납하라. 왜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기 힘으로 손 털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손뼉을 치고 응원하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넘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는 조마심을 냅니다. 실수를 실수로 봐주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야단치기 일수입니다. 아이들은 슬슬 부모는 줄을 보기 시작하죠. 자식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부모의 방식을 강요하면 그것은 자식들의 기회를 빼앗고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의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마음 아프더라도 실수를 통해 배우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다 큰 자식을 감싸고 돌면 자식은 바보가 되고 부모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옛날 조상님들이 귀한 자식에게 회초리를 됐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다 큰 자식은 제발 자신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헐헐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식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그냥 넘기지 말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과도한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